그날 치아야의 부탁은 같이 콘서트를 서달라는 약속. 그 콘서트는 자선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부 콘서트. 기획단계에서부터 단체가 준비한 해외의 아티스트들이랑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었기에 멤버를 시어터의 아이돌들로 선별하기로 했고 그 멤버 중 한 명을 시즈카로 정하기로 한 치아야. 물론 시어터 오픈도 있고 데뷔 라이브도 앞두고 있으니 무리할 필요 없다고 시즈카의 의견을 존중해주지만 동경과 같이 설 수 있는 무대인 만큼 바로 자리에서 승낙합니다. 동경도 동경이지만 치아야가 해준 그 말의 뜻을 알기 위함도 있던 그녀. 에이스 멤버들에게 응원을 받는 한편 미라이는 콘서트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분명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이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콘서트에 앞서 치프와 치아야가 선별한 멤버는 시즈카 포함 시우와 세리카. 그녀들은 코러스와 함께 아티스트 대신 솔로를 부르기로 하며 기부 콘서트를 위한 레슨이 시작됩니다. 치아야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작된 그녀들의 레슨. 각자 열심히 하는 자리에서 특히 시즈카는 무언가에 매달리듯 위태로운 레슨의 날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녀의 도려. 그러기 위해서는 치아야 같은 아이돌이 되어야 했던 시즈카. 그녀의 가까이에서 레슨을 받으며 시즈카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 슬프고 힘든 레슨을 이어갑니다. 그녀의 위태로운 레슨을 힘들게 지켜보는 미라의 아츠바사. 그런 그녀의 위태로움은 가까이에서 레슨을 봐주는 치아야도 느꼈습니다. 치프와 프로듀서에게 상담을 하며 시즈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하는 치아야. 현재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가 아닌 그저 자신이 처한 상태만 보는 위태로운 상태. 이 들으면 나아질 것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고뇌할 뿐이었죠. 조금 그녀의 마음과 생각의 관점을 변경해줘야 할 때였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멤버들에게 늘 어딜 가자고 제안하는 치아야. 그렇게 다음날 프로듀서의 인소를 아래 콘서트 멤버들과 미라의 아츠바사가 향한 곳은 당일 음악회가 진행돼 성당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인사와 함께 정숙하고도 고요한 성당의 내부를 안내해줍니다. 내부를 돌며 이번 콘서트의 취지를 멤버들에게 설명해주는 목사님. 이번 자성공연은 가족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공연. 말만으로 치유하기 힘든 마음을 음악의 힘으로 마음을 전하고 치유해주기 위해 매년 이 콘서트를 기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성당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기 있는 모녀들도 마찬가지. 예전부터 성당을 도와주었던 가족들이었지만 최근엔 남편분이 돌아가시며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들 하나씩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곳. 치아야는 자신의 노래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시작합니다. 성당에서 들리는 지선상의 아리아에 맞춰 노래를 부른 치아야. 그녀의 노래소리에 맞춰 세리카와 시오도 같이 부르고 시즈카도 이어서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노래에 감동받은 가족들. 작은 막내는 치아야에게 꽃을 주고 언니는 고맙다니 인사를 합니다. 그 가족들의 미소를 보고 세 사람은 각자 아버지 가족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빠하고의 추억을 다시 생각하는 시오. 파파랑 싸운 세리카는 파파를 이번 공연에 부르기로 하고 시즈카 역시 지금까지 자기가 불러온 인정받기 위한 방식이 아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모두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기로 마음을 잡습니다. 물론 인정받고는 싶지만 꼭 지금이 아닌 진짜 자신의 노래로 언젠가 진심으로 인정받겠다고 하네요.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콘서트 멤버는 바로 내일이 공연이라 마저 레슨을 하러 가고 남은 둘을 바래다 주려고 할 때 미라인은 갈 곳이 있다며 츠바사와 프로소를 데리고 시즈카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기가 중인 시즈카네 아버지랑 만나는 미라인에 무슨 일로 왔냐 물어보는 아버지. 내일 시즈카의 라이브가 있다며 와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지만 또 그때 허접한 것을 보여주는 거냐며 거절하려고 합니다. 프로소는 이번 공연은 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선 공연이라 이전과는 다르지만 규모는 그때랑 똑같다며 작은 성당에서의 공연이라 말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시즈카의 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돌로 목표하고 있는 건 똑같고 누구보다 진작이 임하고 있다 말하지만 듣는 척도 안 하는 아버지. 언제나 가까이에서 그녀의 노력을 지켜본 두 친구는 시즈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말해주며 꼭 과주로 와달라 고개 숙이며 부탁합니다. 특히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본 미라인은 시즈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돌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지를 가장 옆에서 봐왔기에 알고 있으며 그녀의 노래는 자신을 아이돌으로 만들어주었기에 자신만이 아닌 모두가 들어주었으면 한다며 시즈카는 아이돌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이자 동경이라며 그런 시즈카의 내일도 앞으로도 꼭 봐달라 부탁합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 전해졌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조금은 생각을 해보기로 한 아버지. 다양한 마음을 품고 밝은 공연 당일 입구에서 안내를 도와주는 코토와 엘레나 앞에 등장한 세리카 파파 아직도 화해를 안 한 듯 서먹한 파파는 두 친구의 안내에 따라 공연장에 들어가고 망설임이 사라진 시즈카와 다른 두 명은 치와야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 자선 공연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차례가 끝나고 이제 시즈카의 차례 살짝 떨리는 그녀 뒤에 있던 미라이와 치바사에게 그때처럼 자신의 등을 밀어달라 부탁하며 그 손의 기운을 얻어 그녀의 솔로 무대가 시작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받게 된 솔로 기프트 사인 그녀의 노래가 성당에 울려퍼집니다. 시즈카의 아름다운 은색은 상당했던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각자 마음속에 담고 있던 슬픔과 힘듦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도 닿았습니다. 공연은 대성공 덕분에 세리카는 파빠랑 하야고 시즈카는 아이돌로서 소중한 것을 치하야가 말해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나타난 아버지 망설이는 시즈카에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던진 시호 그제서야 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미소만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네요. 사실 아버지들은 속으로는 딸바보가 맞아요. 이 말이 어울리는 이번 10화 아버지라는 존재란 무엇인지와 함께 아이돌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시즈카가 아이돌로서 중요한 무언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불러낸 감동의 노래로 모두의 마음을 치유했고 아버지의 마음도 돌리는 게 가장 이번 편의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치하야의 기부콘 속도로 시작된 이번 10화 멤버는 각자 아버지와 관련된 멤버들 시즈카의 아이돌을 반대하는 아버지 어느 날 시호와 가족을 두고 사라진 아버지 어린이 세리카의 아이돌 활동이 너무 걱정이 컸던 파파 치하야 역시 가족사가 복잡한 캐릭터로서 이 네 사람이 아버지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펼치는 이번 10화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죠. 소중한 가족을 잃었기에 이번 공연에 담은 마음이 남다렸던 치하야는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고민하여 아이돌로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펼칠 수 없던 시즈카에게 소중한 것을 말이 아닌 노래랑 무대로 다시 한번 알게 해주며 나아가 이번 이야기를 통해 파파랑 사우세리카는 파파랑 하이도 하고 시호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추억과 기억을 해상하며 마지막에는 시즈카와 아버지가 마음을 열 수 있게 머지게 할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 결과까지 오면서 보여준 시즈카의 성장서사 시작은 그저 치하야 같은 아이돌이 되어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이번 공연 속에 담겨진 이유를 알게 되며 자신이 잊고 있던 아이돌로서의 소중한 마음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되며 마지막에는 인정받기 위한 노래가 아닌 모두에게 들려주고 감동을 주고 싶었던 노래를 불러내는 결말까지 정말 시즈카의 모든 마음과 함께 아버지와 관련된 다른 멤버들의 이야기도 잘 채워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즈카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번 편에서 잘 보여주었죠. 시즈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돌을 하고 싶은지도 노래를 부르는 지도 알고 자신도 딸의 노래에 치유받았던 적이 있던 만큼 그녀에 대한 생각은 남달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전한 세계에서 고생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차갑게 현실을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성격을 보면 차마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고 고지식한 성격의 아버지라 표현이 차갑고 서툴렀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녀의 진심의 도를 듣고 그녀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보여줄 미래를 보았기에 말없이 그저 미소만으로 그녀를 이해해준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고지식한 부분은 시즈카나 아버지나 참 닮은 부분이네요. 본 10번은 그 4인이 주인공이긴 했지만 다른 감전에서 보면 미라이랑 츠바사 역시 활약하고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백댄서 당시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고 미키에게 듣고 난 후부터 고민하던 츠바사는 시즈카의 진심을 보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미라이는 자신의 동경이었던 시즈카를 위해 직접 고개 숙이며 부탁하고 나아가 시즈카가 있었기에 자신은 아이돌이 될 수 있었다며 그녀의 가능성과 함께 자신의 동경이라고 말해주는 부분 미라이의 경우 마치 블룸 맞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코미스가 있었던가?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편에서 가장 스틸러는 세리카 바빠였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나 블룸에서 세리카 하면 아주 껌뻑 쫓는 세리카 바빠 얼마나 애가 걱정이 되었으면 의상까지 손을 대는지 참 그리고 싸웠다는 이유로 코토아와 엘레나 앞에서 머스퀘진 장면도 참 딸 못 이기는 딸바바와 아빠의 보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코미스가 있었던가? 노래의 경우 정말 아이마스 사상 이례적인 편이었죠. 무려 원작 노래가 아닌 진짜 있는 클래시 지성상의 아리아를 불러주었다니 그것도 내 사람이 직접 그리고 시즈카가 받은 오리지널 수로 기프트 사인 액트3 때 들려준 이 노래가 여기서 나왔다니 산마 먼저 본 인간들이 너무나도 밉네요. 기프트 사인을 부른 장면이 시즈카의 진짜 마음과 함께 성장하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기운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라이브 직전에 미라이와 츠바사가 밀어준 장면 역시 감동에 찰 수밖에 없던 게 이와 오디션의 오마주이자 동시에 그 둘이 있기에 자신은 여기 있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죠. 미래를 향한 나에게 시즈카에게 있어서 그 둘이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기프트 사인의 경우 수록되는 앨범이 2024년 2월 21일 애니에서 피로된 다른 악곡들과 함께 수록되어서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화는 이제 본격적인 시어터 편으로 들어가는 것 같군요. 그녀들의 시어터 데이즈는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18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11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